12만 축하 케이크 준비됐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저거 좀 권력에 미쳤구나 또 대통령 소리 하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짓거리느냐 양심이 자명하다니까 해보는 거죠 다른 분들 고생하시는 것 좀 못 보겠으니까 해보겠다는 거죠 59세 화이팅 벌써 정해졌네요 물질적 영토를 침공하면 안되니까 문화 영토를 정복합시다 대칸이 귀환했다면 뭘 할까요 이 땅에 왕도 세상 양심 세상 홍익 세상으로 전세계를 구원하지 않을까요 문화의 영토 우리의 정신세계 정신 영토에 우리 마음 땅에 양심의 횃불을 밝혀 봅시다 전세계 할만하지 않나요 이거는 뭐 죄짓는 것도 아니고 양심이 걸리지도 않고 박달나무단에서 박달나무단을 썼잖아요 박달 박다 밝은 임금 군 군은 우리 지금 동의족들 임금 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을요 황제 제 아래가 군인데 제로 했어야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단군 군을요 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칸 칸이니까 군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을 위주로 표기한 것 뿐이에요 의미로는 죄죠 삼국 묘사의 환웅 천왕 그런데 이 천왕을요 몽고족식으로 읽으면요 천이 탱글이에요 탱글이 탱글이 왕이 칸이고요 그럼 탱글이 칸이죠 이게 단군으로 봅니다 탱글이 칸 이 음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군이 좋아요 단제도 좋은데 의미상은 제도 좋은데 음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칸이었던 걸 알 수 있잖아요 천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극 인간 중에 하느님 삼국 묘사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삼국 묘사가 신화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역사인 거예요 탱글이 칸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면 전 세계에 깨어나도록 메시지를 던지실 텐데 그런 날 보고 싶어요 홍익보살 14조 홍익인간 실천강령을 전 세계에 선포하겠습니다 14조를 유엔에 나가서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죠 인류는 앞으로 이렇게 삽시다 진짜 인간의 본질 휴머니티를 구현하는 진정한 휴머니즘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전문가로서 제가 홍익인간 14조로 앞으로 인류는 삽시다 인류의 헌장으로 제시하고 홍익인간 실천강령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나라를 모델하우스처럼 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소개할 겁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과정을 제대로 연기한 게 2012년이거든요 유튜브 올린 것도 2012년이고 그 일에 제가요 일주일 내내 떠들어요 지금까지 몇 년째죠? 10년이네요 이제 몸이 아프면 아픈대로 이빨 수술하면 임플란트 해서 부은 채로 하고 쉰 적이 없어요 거의 강의 3시간 하고 나면요 몸이 한번 들썩해요 이빨이 아프고 막 그랬어요 잇몸이 붓고 가슴이 좀 싸늘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만 살아와가지고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못 견디겠어요 하늘이 말하라고 계속 기운을 대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톡톡도 시작하기 전에 또 피곤하지 톡톡 하는 동안에는 더 신명납니다 떠들어야 저는 충전되는 게 있어요 간도강명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보실 겁니다 간방에서 인류의 대도가 드러나요 인류의 대도라는 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도 도가 드러났는데 그 도가 뭐라고요? 홍범 14죠 홍의각당의 지침 14죠 실천 지침 인류는 이렇게 살면 살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 인류는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인류가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때 전 인류에게 인류가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었고 인류가 고생했고 진짜 말로 할 수 없게 처참한 꼴을 다 보고 전쟁을 치르고 별의별 추악한 모습도 다 확인하면서도 인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도가 인간이 이대로만 가면 산다는 도가 홍의 인간의 도가 이 땅에 밝혀질 겁니다. 그게 감방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그 도가 나온다고 해서 간도 광명에 그게 감방에서 싹이 나서 전세계로 퍼져야 됩니다. 감방이 그런 데에요. 감방이 거기서 싹이 나서 장차 지구 전체를 빛으로 덮을 곳입니다. 그 에너지 있는 곳이 감방이에요. 그러니까 만년 전에 홍의 인간 이념도 여기서 나와가지고 전세계를 덮은 겁니다. 그게 자비니 인이니 사랑이니 하는 거 다 홍의 인간보다 뒤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만년 만에 또 광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역학의 원리대로. 그게 저희 홍의 인간 이념이고 홍범 14조에요. 14조로 전세계를 한번 밝혀봅시다. 광명하게 해봅시다. 그 삼천무리가 돼주세요. 함께 가시죠. 우리 봉호 선생님이 앞으로 이 땅에 평화탄 나와가지고 평화탄이 나와서 원자탄보다 무서운 힘으로 사람 다 살리는 폭탄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평화탄이 뭘까요? 제 강의가 평화탄입니다. 제 강의 들어간 곳에서는요. 곳마다 정토가 펼쳐질 거고 전세계에서 탐진치가 진정되고 싸움이 진정되고 양심이 승리할 겁니다. 평화탄이 전세계로 나아가서 양심을 폭발시켜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화세계 정토에 사는 시대 꼭 열어봅시다. 생각이 정리가 안되면 현실에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현실이 안 바뀌어요. 내가 어숨프레하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건 절대 현실에서 안 바뀝니다. 내가 똑바로 알아야 현실에서 변화가 아는 게 행의 시작이에요. 알면 벌써 바뀌어요. 내가 정확히 아는 건 이미 행이에요. 여러분 안다는 건 엄청난 행이에요. 뇌에서 에너지 엄청 써가지고 하는 행이에요. 뇌가 에너지 제일 많이 쓰죠? 엄청 에너지 써가지고 아 이거다라고 머리가 시원해지게 아는 거 뭐가 문제인지라도 정확히 아는 거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성질 잘 내는 보살도 있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사람마다 다 성질 다양한데 성질을 잘 내는 건 좋은데 내고 나서 계속 주변이 파탄 나고 내가 성질낸 걸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난도 괴로우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내는 기질을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기질로 인해 자해했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우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성질을 냈더니 나도 더 자명해지고 남들도 자명해지더라. 그러면 그 성질은 내도 되는 거고 성질 내야 될 때 못 내면 보살도 못 합니다. 싫은 소리, 남 싫은 소리도 못 하고 거절도 못 하고 딱 호구되기 좋죠. 운동할 때랑 안 할 때랑 내가 뭐가 차이가 나냐. 운동을 하면요. 내가 사지의 주인이 돼요. 운동을 안 하면 사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운동을 해서 딱 운동이 잘 된다 그러면 내 정신이 사지를 지배해요. 마찬가지로 수행이 잘 되면 내 정신이 육군을 지배해요. 생각감정 오감의 육군을 지배하느냐 끌려가느냐 항상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 주도권 싸움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계셔요. 제가 29살 때 깨달은 우주적 진리가 29살 때 견성한 게 아니에요. 대도를 깨달았어요. 인류가 살 대도 그게 뭐였냐. 저는 계속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넘어선 뭔가 시스템을 찾아내야만 홍익인간이 될 것이다. 홍익인간의 경제 시스템은 뭐냐. 홍익인간의 정치 시스템은 뭐냐. 홍익인간의 새로운 삶의 모델은 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29살 때 깨달은 게 홍익인간의 에너지체 다 만들어져서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가 꽉 차서 그런지 뭐가 알아졌냐. 그동안의 모든 지식과 제가 알아낸 진리와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홍익인간은 그냥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답이다.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인류를 끌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이 답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도 못 닦습니다. 제가 깨달은 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답이더라는 거였어요. 그걸 얻고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홍익인간은 그냥 역지사지였네. 역지사지가 답이네. 과정이 답입니다. 자꾸 결과를 가지고 떠들었는데 현혹하지 마세요. 그게 사기치는 비법이에요. 과정이 자명하지 않은데 과정은 어두워도 결과가 좋대잖아. 이게 딱 사기당하는 거였어요. 이미 당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당했습니다. 양심적인 리더십은 다 같이 자명하는 대화적 선택을 하게 과정을 이끌어가는 걸 중시하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결과를 만든다. 걱정하지 마시라. 과정이 자명하면 반드시 결과도 자명합니다. 이거는 하늘의 공식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도를 얻은 만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커졌다고 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지혜가 개발됐다고 하는 거에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예수님 말씀도 지혜를 말한 거에요. 지혜나 믿음이나 같이 가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이 커진 거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커진 거니까 믿음이 커진 거고 진리를 정확히 안 거니까 한쪽으로는 더 밝아져서 지혜가 능고 그래서 육바람이 총체적으로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살은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살은요. 프로예요. 프로보살은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보살은 문제 있는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거에요. 보살은 반드시 결과를 책임집니다. 결과까지 통찰하고 움직입니다. 예상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통제하지 그냥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요. 과정만 자명하면 결과가 올바르다는 정도는 알아야 보살이에요. 프로보살이에요. 이걸 아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놓는 존재가 프로보살이고 그러기 위해서 과정에 최선을 다한다고요. 국민한테 막 쏘겠다는 분들 지금 보면 어떻게 되죠? 세금 걷어서 결국 할 거고 그거 사기처럼 세금 걷겠다는 얘기를 최대한 사기 쳐서 세금 안 걷는 것처럼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증세를 할 때 자명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받아서 내가 아니 세금 걷은 이상 쏘겠다 그러면 그리고 확실히 쏘면 국민이 누가 싫어요. 그런데 이 짓거리가 결국 미래의 후손들 거 갖다 쓰는 거고 끌어다 쓰는 거면 사기고 국민들 세금 덮어서도 하는 거면 사기고 결국 그 세금 걷는 정치인이 세금 걷어다 쓰는 정치인이 사리사역에다가 돈 빼서 쓰고 있으면 나랏돈을 그런 놈 말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라고요. 그 쏜다는 놈들 치고 남의 돈 잘 처먹는 것들이 잘 쏜다고 주장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이번 후보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쏜다는 놈 치고 남의 돈 잘 안 해쳐 먹는 놈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국민이 어리석은 거지 그걸 맡겨놓고 또 해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짓은 정말 어리석잖아요. 고단자는 이겁니다. 칠지 이상의 특징은요. 사바색에 어디다 던져놔도 자이로스코프죠. 절대 안 자빠지면서 뒤뜽뒤뜽해도 절대 안 자빠지면서 어느 시점에서도 중용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바라미를 육바라미를 현실에 적용하는 감각이 탁월해야 돼요. 고단자는 육바라미를 쓰는 감각이 탁월해요. 일반인들보다 탁월하겠어요. 사단이 제대로 잘 작동해요. 벌써 또 세상이 바뀌는데 바뀐 세상에 맞게 또 미묘한 감각은요. 어느 세상에 어느 시대에다 던져놔도 그 시대에 맞게 미묘한 감각을 써서 찾아내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달달해와도 안 돼요. 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고 또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들도 계속 와야 돼요. 스승들이 자꾸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고단자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지금 나는 저단도 안 보이는데 무슨 고단이야. 그게 아니라 지구에 계속 스승들을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토에서 계속 스승들, 보살들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지구 수준이 계속 일정 수준 유지가 됩니다. 그것도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몰라 괜찮으면 공적 참나의 고요함과 바로 접속됩니다. 자명은 영지 참나의 자명함과 접속됩니다. 몰라 괜찮아는요. 몰라 괜찮아가 결국은 여기에 자명이 당연히 여기도 자명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몰라 괜찮아는 참나의 현전을 공적영지, 여기서 공적과 영지로 찢어봤는데 공적영지랑 접속하는 게 몰라 괜찮아로 되죠. 그럼 당연히 자명도 여기 있긴 하지만 그런데 자명을 따로 떼서 또 얘기하는 것은 참나의 현전 자리에서 진리가 직관된다. 14조의 진리가 선명히 인가되고 직관된다. 이렇게 이제 지혜의 직접적인 작용이 시작되는 인가부터 여기는 알아차림이었다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 진리를 인가하는 것으로 더 큰 자명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자명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몰라 괜찮아는 참나 자리 찾으라는 의미도 자 보세요. 몰라 괜찮아 해서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명해가지고 정신이 선명해지면 공적영지, 알아차리는 힘이 커져가지고 환해지거든요. 의식이. 그러면 공적영지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적영지가 다 지금 몰라 괜찮아에다가 넣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럼 자명 자리에 뭐가 오느냐? 더 큰 자명. 이제 14조 실천지침, 육바라미래 인가, 아공, 복공의 인가 같은 이제 실제로 이제 직관, 진리의 직관 차원에서 우리가 자명을 논한다면 이제 이 직관이 생각으로 정립되면 개념화되는 거죠. 다 자명입니다. 분석도 이런 이제 여기 직관도 이 직관이 결국은 뭘 났습니까? 분석을 나와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 괜찮아로 참나 만나고 자명으로 14조 진리에 입각한 자명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몰라 괜찮아로 고요하게 만들고 마음을 자명으로 마음을 선명하게 또렷이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여러 공정하듯이 저희도 문자 공정입니다. 한자 한자 뜻 제대로 풀 수 있나 철학 문사철이 국학 핵심이니까 철학도 가볼까요? 철학 동서양 사서오경 주역 노자장자 누가 더 잘 풀나 해보자. 그냥 해보자고요. 어쩌자는 건 아니죠. 역사도 우리 제대로 된 고대에서 한번 같이 파보자. 중국도 파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같이 파보자 이거입니다. 같이 연구해보자. 문사철 한번 같이 파보자. 우리 동의족의 적통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마 이거죠. 음양 오액은 자명합니다. 이 말하려고 제 몸에서는 단악을 해봤고 밖으로는 주역을 갖다 연구했고 주역만 연구할 게 아니라 사주 명리하게 쓰이는 음양 오액 이론을 다 자명한지 점검해봤어요. 그 다음에 한의학 의학 입문을 보면서 의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의학에 쓰이는 주역 이론들 점검해보고 황제내경에 등장하는 음양 오액 역학 선우천 8개까지 다 해서 정역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정리해놓은 그래야 제가 어디 가서 음양 오액은 자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 하려고 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하려고. 이재마 선생이 유자예요. 선비예요. 유학자예요. 유학자가 의학을 정립한 거거든요. 유학자 입장에서의 기본 발상들은 자명한가. 이재마 선생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거죠. 무슨 생각으로 한 거야.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인위의지. 맹자와 동의보감을 주로 보시고 만든 이론인데 기존 의학 체계랑 너무 다르고 그냥 철학적으로만 해도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을 전혀 다른 의미로 써버려요. 결론은요. 양심분석이에요. 이재마 선생님도. 항상 깨어서 희노애락 미발일 때 마음 안 흔들리게 깨어있고 그걸 경계한다고 그래요. 경계하고. 이발할 때 발동했을 때 반성해라. 성찰해라. 양심 성찰해가지고 희노애락 조절해가지고 희노애락이 순동. 순하게 발동하게 해라. 이게 조절 잘 된 거예요. 역동. 조절 잘못되면 몸에 어떤 병이 일어난다. 희노애락이 잘못 나가면 사단에 어긋난 만큼 몸 안에서 장부의 사단 폐비간신 폐장, 비장, 간장, 신장에서 병이 생긴다. 그냥 이거예요. 전통의학에서는 폐비간신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마 학설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특강을 두 번 하는 게 이게 이재마 학설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보세요. 이게 태양이고 이게 소양 여기 태양 여기 소음 쪼그라리기 시작해서 태음 요래야 되는데 근데 이재마 선생은 골 때리게 보는 거예요. 간이 금이고 폐가 목이래요. 이런 게 만나면 이게 나오죠. 어쩌자는 거야. 처음에 이런 거 맞닥뜨리면 욕 나오죠. 또 여기가 태양이래요. 여기가 태양 여기가 소양 여기가 태음 음 위에 양이 있는 게 소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음, 음, 태음 여기가 양 위에 음이 있는 소음 이렇다는 거예요. 이 체계는 이 체계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계는 이 체계대로. 그 전 체계를 끌어다 붙이면 머리 아프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다르니까 또 외워. 이재마 선생이 이렇게 봤다니까 본 거지 뭐 이유는 모르겠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또 잠 못 자거든요. 그 전에 이재마 선생님 거 한 번 나간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기초만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간 게요. 왜 이 진목이 왜 태음이 됐느냐 위에가 음이 두 개 있지 않냐 이게 이리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목이 이리 와버렸다. 그리고 태음에서 양이 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폐를 개로 하면 텐데 태의 양 두 개라는 측면 음이 양을 쪼그라뜨린다는 측면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금기운이 되는데 양이 둘이 치고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요거 태양 아니냐 이거죠. 이놈이 이리 와버리는 거죠. 간이 이리 와버리고 폐가 이리 가버려요. 그러면 여긴 태양 여기는 이제 폐가 되고 여기는 간이 되어버립니다. 태음 목기운 이제 태음이 이리 와버리고 그래서 지금 그 목과 금이 서로 미묘하게 바뀌는데 이제 마사님은 이게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폐가 목이다. 폐가 목이다. 여기가 간이 간이 금이다. 그럼 이제 비랑 신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 양이 자라서 소양이 태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목기운에서 양이 강렬하게 뚫고 올라가는 힘이 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여기서 양을 더 크게 봐야 되고 여기서는 오히려 양이 더 저항을 받는다고 본 거고요. 처음 쪼그라뜨릴 때 음의 힘이 크다고 본 거고요. 내려오면 이제 여기 오면 여기서 더 태음이고 여기는 소음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관점의 차이니까 이건 이대로 수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폐가 목이 되고 폐가 인이 되고 인 간이 금이 되면서 의가 되고 수는 여전히 지고 여기는 화가 아니라 비토 토가 올라가가지고 예절이 되는 인의 의지가 되는 시계 이게 사단론인데요. 기존 사단론도 가물가물한데 이거 들어가 버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마세요. 어제 본격적으로 연구한 건 하루지만 그 전에 제 내공이 있으니까 어제 많은 그걸 좀 찾아냈어요. 이재마 선생은 말하지 않았지만 배우의 제가 기존 역학과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공식들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 봤어요. 맛만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희노애락이 이제 이리 와요. 기존 걸 아시던 분들은 이제 화가 납니다. 기존식은 희락 노애였다면 애 폐기본 정조가 예 목기운인데 예 여기는 이제 화기운 토기운인데 예 분노 여기는 태음이는 기본 정조가 기쁨 수기운은 즐거움 희노 노애가 이리 가고 희락이 이리 왔죠. 막 이렇게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봐도 되나요? 그게 이제 딱 기본적으로 아이씨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이죠. 적당히 해라 이런 느낌. 기철학입니다. 기가 중요한데 왜 태양으로 이걸 표현했을까요? 기존의 태음 태양하고 달라요. 왜 태양으로 표현했을까요? 계속 뚫고 올라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직 승 입니다. 곧게 뚫고 올라간 에너지를 표현한 거예요. 직 벌써 여기도 곧죠? 곧은 게 또 뚫고 올라가요. 위로 직 승 그러니까 기존 오행에서는 슬픔을 수기운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기운 안에서도 뚫고 올라가는 양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에너지를 거기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인의 덕목으로도 보고 인의 에너지 폐의 에너지로 본 거예요. 이 인의 에너지 폐의 에너지 장부랑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미지 잘하려면 이제 폐에서 기운이 나와줘야 돼요. 호연지기가 폐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희노애락 조절이요. 마음 조절이요. 마음 조절을 잘못해버리면 애가 순동을 해야 되는데 역동을 해버리면 중화가 깨지는 거고 순동을 하면 조화를 이뤄가지고 중용에 나온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희노애락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 몸 장부는 성인이나 우리나 장부는 똑같이 치우치게 사상 중에 하나 가졌겠지만 성인이랑 우리 차이는 희노애락 조절 능력이 차원이 다르다. 이게 이재마 선생의 주장이에요. 직신이 아니라 펼칠신자 펼친다. 자 이것도 고든 거고 이건 펼친 거예요. 이것만 힌트 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히 곧게 올라가니까 태양입니다. 폐에 있는 태양 곧게 양기가 발산된 에너지만 본 거예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는 진깨에서 음을 보면 음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양을 보면요. 이 많은 음을 상대하는 이 양은 또 얼마나 셀까 이 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진깨에서 이 양을 표현해서 태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양이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깨가 인이 되고 이 진깨가 목기운이 되면서 동시에 폐기운까지도 의미하는 기존 음양오양과 다른 맛으로 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재마 선생한테 배우셔야 돼요. 기존의 이론도 섞어서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자명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요. 이걸로 읽으시는 거예요. 코드 읽으실 수 있어요. 비장의 에너지는 뭘까요? 음인데 보세요. 음을 양이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쉽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양이 올라가는데 뒤에서 붙잡는 하강 에너지가 양을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기가 단단하긴 한데 음기의 부드러운 감싸는 에너지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에너지인 거예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는 에너지. 이걸로 다 풀이 가능합니다. 여기는요. 둘 다 부드럽잖아요. 여기는 하강 쪽이니까 하강인데 여기는 상승이고 상승 쪽에 있으니까 하강인데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강해요. 그래서 너그러울 관자 너그러우면서도 느릿한 에너지 그럼 여기는요. 음이 위에서 하강하는데 양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를 품고 따뜻한 거를 축적하고 있는 에너지. 축적하면서 하강하는 에너지. 자, 이게 이재마 선생이 색다르게 지시한 겁니다. 기존 역학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이재마 선생은 뭔가 받으신 것 같아요. 통을 하신 것 같아요. 우주를 기존하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관통하신 거예요. 기존 역학과 기존 음양오행 이론에서 기존 의학 이론에서 다른 방식의 결을 잡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러면 음양오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존 음양오행으로 다 치료 가능한데 거기서 못 잡는 미세한 걸 잡아내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되시죠? 다른 관점에서 봤다면 놓치고 있는 에너지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폐에서도 놓치는 에너지 이걸 금으로만 볼 게 아니라 폐를 목으로도 봐보자. 오히려 간을 목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금으로도 봐보자. 하면서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또 찾아내서 그 특징을 가지고 인간의 희노혈학 조절과 맞물려서 설명을 하면 건강과 우리 마음쓰미 의학과 철학이 하나로 돌아갈 수도 있는 하나의 학문체계가 나오잖아요. 제가 빛 속으로 사라져 보겠습니다. 빛이 광명하네요. 날이 좋네요. 밖에 화나더라고요. 원 블루스톤이 저는 인간의 길을 찬 데 많이 헤맸습니다. 홍의학당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앞으로 많은 분들이 홍의학당을 만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웅장하고 따져대십니다. 감사합니다. 류경민님 오늘 산책길에 요즘 내 머릿속 채우고 있는 건 뭔가 보니 양심 참나 혹 밝은 빛 초록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몇 년 전 욕심 가득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저를 봤습니다.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간증의 날이네. 일요일 일요일에는 또 간증이 맛있죠. 간증해야죠. 좋습니다. 생각이 나 혼자 본다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 하고 생각 안 하고 계시면 그게 생각나온 자리죠. 그쵸? 일단 그 자리를 찾으셔야 그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알아차려지실 거예요. 생각이 나온 자리를 봐라 그 말도 맞는데 그럼 생각 이전의 자리 생각나오기 전 자리에 있으라는 게 더 본질이겠죠? 참나가 주는 행복에 너무 좋으면서도 스스로 불안을 만드는 습관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덕에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내 탐진 지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 하고 알고 사는 거지 안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런데 참나랑 오래 지내다 보면 또 좋은 습관이 들어요. 그걸 노리셔야 돼요. 참나랑 지내면서 생긴 좋은 습관 갑자기 습관이 내 마음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또 내가 가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거 하다 보면 습관이 또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바뀌시고 지금 당장 그 습관이 마음에 드는데 또 한편에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바뀌죠. 왜냐하면 한편에서 또 그 습관을 즐기고 있거든요. 바꾸려는 의식은 힘이 약하고 즐기고 있는 무의식은 힘이 크고 지는 건데 그것만큼 또 참나랑 노는 좋은 습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무의식에 박히게 만들어 보세요. 참나랑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 보면 또 탄식이 나오지만 새로 내가 참나와 만들어가는 습관 보면 즐거우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시다 보면 분명히 이쪽에 힘이 더 쏠리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에서 많이 벗어나실 겁니다. 성윤재님 다들 직업병이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직업병은 역지사지인가요? 저는 자다가도 중생들이 공부 엄청 하고 싶지 않을까 별로 하기 싫어하는데도 혼자 막 고민해가지고 답을 또 내야 직성에 풀리고 이런 것도 직업병 어제 제가 얘기한 동의수세보원에 이재마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조금이라도 사리사욕이 있으면 성인 아니요. 조금이라도 천하 중생들 걱정 안 하면 성인 아니다. 육아 성인들은요. 우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직업병이에요. 성인들 중생을 걱정하는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야 성인이다. 이게 유교는 아주 대놓고 성인들은 우한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인들이 모든 경전을 쓰고 이런 것도 다 걱정돼 있어요. 다 걱정돼 있어요. 성인들이 걱정을 해야 천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단순히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자명한 걱정을 해라. 성인들처럼 자명한 걱정을 해라. 중생이 뭐 하나 만들어내려면요. 골병 들게 돼 있어요. 고생 안 하고 성취가 없어요. 제가 즐기면서 하라는 거는 그런 과정을 즐기면서라도 지나가야지 멀리 가지 오는 역경을 안 겪고 나는 가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 역경마저도 즐겨버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즐기면서 가자. 유의산매 하자. 이런 거는 수행이 그냥 쉽나 보다. 그냥 하면 되나 보다. 이런 건 아니죠. 뭔가 하늘이 겪을 건 다 겪게 합니다. 그걸 겪어야 왜 그걸 겪어야 우리 인격이 단련돼요. 안 겪은 만큼 단련이 안 돼요. 공식인데 어떡합니까. 관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내 역량 이상은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요. 안 되는 부분은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고요. 즐겁게 사세요.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안 될 놈 안 될. 될 놈 될. 안 될 놈 붙잡고 너무 고민하시면 몸만 상합니다. 몸과 마음만 상합니다. 내 역량에서 안 될 놈 안 될이에요. 내 역량이 커지면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내 역량이 갑자기 커지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살대의 기회네 하고 안 될 놈을 되게 만들려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 역량이 커지면 상대방도 될 수도 있지 않나. 이 정도 마인드는 보살 마인드고요. 일반인한테는 이렇게 제가 권할 수가 없죠. 혹시 진한 보살 닫고 싶으시면 계속 그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 어차피 그냥 덤비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 엄청난 몰겐자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괜찮지만 섣부르게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가 아니면 안 바뀌어요. 안 될 놈이라고 영원히 안 될 놈 아니에요. 내 역량에서 안 될이지. 선한 의도였다 해서 안 끝나요. 선한 의도 선한 방법 선한 결과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보살돕니다. 안 그런 보살돈 카르마를 바꿀 수가 없어요. 중생 부재하겠다고 뛰어나갔다가 중생보다 더한 중생 되기 십상해요. 그런 보살도는 지난번 나갔을 때 사진 떴네요. 저때요. 저날 저날 실검 2위까지 갔어요. 2위 1위를 못 찍었어요. 1위는 다음에 아껴두게요. 실검 2위까지 제 동기들이네요. 19위 19위 동기들 사진 저도 이번 선거 홍보물에서 저희처럼 명함만한 그 갱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안심님 태선선거 활동 중에 피켓 들고 서있던 순간 추운 날씨에도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직접 뛰어든 거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게 또 좋은 과정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량껏 최선 다했던 그 과정들은요. 반드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또 한 수를 넣은 거죠. 지금 당장 결과가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저는 믿습니다. 메이저 정당들은 진짜 돈 몇백억 이상 몇백억이 뭐예요? 더 쓰죠. 더 쓰고도 나라에서 보전 받거든요. 그게 보장돼 있으니까 왕창 쓸 수 있죠. 이런 불평등 이 푸부 할 때도 3억 못 내는 애들은 떨어져 이런 느낌이거든요. 3억 못 내는 애들 떨어져 이게 아니라 저는 3억 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도 국민의 지지라는 게 중요하니까 리더는 돈보다 지지를 받으면 돈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그 수를 정하던가 차라리 왜 돈으로 막느냐 그 돈 뺏어가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 돈보다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어봐 이게 더 자명한 거 아닌가요? 3억 내놔봐보다 돈 없는 애들 꺼져보다 돈은 없더라도 정책이 있고 국민들을 모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공명을 일으킬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사람을 모아봐 물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사람을 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정법 아니냐 이거죠. 저는 지난번 될 거라고 하고 나간 건 아닙니다. 양심 정당도 알리고 양심 정당도 알리고 우리 홍의각당 양심 학교도 알리고 싶어서 나간 거고 국민들한테 양심이 답이다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 이 얘기 원 없이 한 달간 원 없이 벽에 벽고 붙여서 했잖아요 벽에 저의 대선 포스터에 한 달간 뭐가 붙었었죠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라는 요 한 말 알리기 위해서라도 나갔어요 뭐 나간 목적은 많지만 여러가지 저는 한두가지로 안 움직이거든요 최소 3개 이상은 돼야 움직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지난번에 내가 됐으면 잘했을 거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도 역량이 될 때 하늘이 인도에서 정권 창출하더라도 우리 역량도 되고 국민들도 준비가 됐을 때 될 거라는 신념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뭐죠 국민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홍의각당이 열렸고 양심 학교에서 요즘 저희만 지금 이렇게 사이버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공교육도요 다 난리 나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줌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양심 학교 홍의각당이 어느 대학 어느 공교육 못지않게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국민 교육이 먼저라는 거예요 역량을 성숙시켜 가야 된다 저희가 지난 대선 해보고 느낀 거예요 국민 교육이 먼저다 양심 교육이 먼저다 국민도 준비되어야 되고 저희도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준비됐을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우리가 했으면 다 잘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때의 목적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진짜로 국민을 도울 수 있을 때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지시한 게 구독자 100만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다? 홍의각당에서는 보살이 이런 존재다는 걸 눈에 보이게 보여드리고 싶고 홍의당을 통해서는 보살 리더 즉 단군은 이런 존재다 대칸이라면 이렇게 정치할 거예요 이상적 동양의 이상적 리더의 모델 그걸 눈에 생생하게 보여드린 진짜 국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야? 홍의인간은 이런 거야? 진짜 양심적 리더라는 게 저런 거야? 그냥 한마디로 단군이 이런 존재였어 옛날 밝았던 임금은 이런 양반이었어 이거 한번 이런 게 가능해 보여드리고 싶은 거 황급이 이런 거야 동양 고전에서 말한 최고의 도덕적 리더 황급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치를 하는 지금 현재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당보다 저희가 가장 큰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 각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정책입니다 국민을 각성시켜라 쇼펜하워 철학에서 의지와 현상의 표상의 관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해가 어려서 의지가 참나예요 의지가 쇼펜하워에서 표상 우리 마음에 나타난 그 우리 오감정보 이런 게 이제 생각감정 오감이라고 하면 그게 다 표상이죠 감각된 오감으로 감각된 정보를 인과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걸 쇼펜하워가 직관이라고 하고요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를 하나로 꿰가지고 인과로 설정해놔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오성의 직관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화 작업이 그걸 생각이 이제 개념화 시키는 거죠 추상적 표상 구체적 표상을 경험적 표상을 추상적인 표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이름을 붙입니다 사과 배 자동차 그런데 그 자동차도 우리 마음에 나타난 오감정보 그거를 가지고 인과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이름까지 딱 붙이면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는 표상의 세계예요 이 표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공식이 있어요 부처님이 말한 연기법 쇼펜하워는 그 연기법을 뭐라고 하냐 충족이유율 충족이유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있어서 저 일이 있다 인과성이에요 저게 있어서 이게 있고 이게 있어서 저게 있다 그래서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표상들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나타난 일단 오감정보로 나타난 소리, 색깔 뭐 다 포함해서 모든 오감정보로 나타난 이 지금 표상들이 먼저 일차적으로 일정한 인과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이 의지의 세계에서 굴러갑니다 존재하고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상계는 표상들의 세계입니다 그 현상계를 지배하는 공식은 연기법, 인과법 즉 충족이유율 이게 다예요 철학을 정말 감명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쇼펜은 천재입니다 이것 아니니까 Carlo 한글자막 by 한효정